꿈은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반영하는 신비로운 현상이며, 그 중에서도 맞는 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맞는 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맞는 꿈이 왜 나타나는지, 꿈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석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맞는 꿈은 보통 개인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 직장 승진, 시험 합격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꿈꾸는 것은 꿈을 꾼 사람의 내면에서 그러한 결과를 바라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맞는 꿈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정신적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반영하며,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는 꿈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감정과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희망이나 기대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꿈 속에서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 이는 무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실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클 때, 맞는 꿈은 그에 대한 해소의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꿈꾸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가져오며, 꿈을 꾼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면접에서 합격하는 꿈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연애에서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꿈꾸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은 사랑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사례 1. 직장인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직장인 어시는 꿈에서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꿈에서의 성공은 그가 직장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사례 2. 학생의 시험 합격 꿈 대학생 B씨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합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믿음을 얻었고, 이는 실제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꿈 속에서의 합격은 그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사례 3년의 행복 C씨는 자신의 애인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꿈은 C씨가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맞는 꿈의 해석은 주관적이며,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꿈의 해석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꿈을 꾼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맞는 꿈은 우리의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귀중한 도구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총탄을 맞는 꿈 가족 중 병자가 발생한다. 주의로부터 부당한 박해를 맞는 등 근심이 겹치는 악몽이다. 출혈과는 관계없다. 학생이 허벅지에 총알을 맞는 꿈 각종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총에 맞아 피 흘리는 꿈 계약, 입학, 당선, 청약시험, 본인 승진 등과 연관된 호선적 성취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 벼약에 맞아 죽는 꿈 국가나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거나, 보상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높은 산이 벼약을 맞아 황금빛 산으로 변한 꿈 국가 발전이 용성해지고, 이상적 국가로 등극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 입신 출세한다. 강물이 벼약을 맞아 쩍 갈라지면서 보물이 반짝거리는 꿈 국보 국보물을 발굴해낸다. 오래된 문안 속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다. 깡패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꿈 군중이 많이 모인 한가운데에서 이신 공격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낀다. 자신이 총에 맞아 죽는 꿈 길몽이다.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할 꿈이다. 돌팔매질로 서로 때리고 맞는 꿈 논쟁 또는 시비할 일이 있게 된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는 꿈 당선, 당첨 등 최고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두통을 앓게 된다. 도적에게 칼을 맞는 꿈 뜻밖의 행운이 생긴다. 집단 폭행을 당하는 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자신이 탄 전투기가 적이 쏜 미사일에 맞아 떨어지는 꿈 모든 일들이 순간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만다. 동호에게 매일 맞는 꿈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되고 가정운이 매우 좋아지게 된다. 눈 맞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 여자를 때리거나 여자에게 맞는 꿈 병을 얻게 되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등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흉한 꿈이다. 단 한 발의 권총탄환이 이마에 맞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이다. 번개를 맞아 화상을 입고 고통을 느끼는 꿈 불행한 사고나 손재 등 애군이 닥치며 번개불을 맞는 태몽을 꾸면 정신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속설이 있다. 비를 흠뻑 맞는 꿈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짐조의 꿈이다. 여성이 화살에 맞는 꿈을 꾸고 놀라서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꿈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의 정조를 빼앗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다. 감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를 흠씬 두들겨 맞는 꿈 사업이 흥하고 부유해질 길몽이다. 이웃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강도나 앗당에게 맞아 죽거나 살해당하는 꿈 사업이나 직장, 직위 등의 용성, 번창, 성취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수풀이 벼락을 맞아 시커멓게 타는 꿈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일을 하다가 중단되고 길을 잃게 된다. 몸의 미사일을 맞아 배가 점점 불러오는 꿈 새댁이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를 낳아 출세시킨다. 정치가는 권력을 장악하고 사업가는 부자가 되며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대학에 입학한다. 남녀 합궁, 재물, 돈, 명예, 권위, 출세 등이 있다.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 벼락에 맞아떨어지는 꿈 생각지도 않은 대형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집단사고가 생긴다. 화살에 자신이 맞는 꿈 승진, 합격 등 수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이 선택되는 꿈이다. 번개 불이 번쩍하는 순간 벼락에 맞아 죽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북이 공룡하게 된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맞아 바른 길로 간다. 선생님께 야단을 맞는 꿈 실제 꿈처럼 되거나 구설수로 실패를 맛보게 된다. 침을 맞는 꿈 실제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침구원에 가기도 된다. 어떤 공사관계나 일거리로 인하여 상급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다. 법, 행과 불행이 뒤따른다. 잘못으로 인하여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는 꿈 실제로 학생은 잘못이 있고 한순간 부주의로 실수를 하게 된다. 구설, 실패가 있다. 상대방에게 돌로 얻어 맞은 꿈 쌍방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있어 다투게 된다. 애인에게 따기를 맞는 꿈 애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는 꿈이다. 전쟁에서 폭탄을 맞는 꿈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부탁한 일이나 작품이 수원대로 성취되거나 당선된다. 건물이 폭탄을 맞아 화재가 난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크게 번창한다. 상대방에게 얻어맞아 얼굴이 일그러지는 꿈 오두방정으로 까불다가 망신살로 얼굴에 똥칠한다. 구설수, 명의실 추가 있다. 마루에 누워 제비 똥을 맞는 꿈 외상값을 받거나 힘 안 들이고 공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선물 등이 생긴다. 자신이 쏜 화살에 다른 사람이 맞는 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꿈이다. 비가 오는데 오산 없이 비를 흠뻑 맞는 꿈 이사를 하게 될 암시로서 이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비를 맞는 꿈 일신상의 활력을 준다. 환자는 회복이 되고 샐러리매는 승급, 사업 간의 사업이 활발해진다. 흥뻑 맞으면 큰 은혜를 입고 축축히 맞으면 자비로운 사람과 혜택을 받는다. 사령관이나 장교에게 기합이나 고탈을 당하는 꿈 자신에게 문책 또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주사를 맞는 꿈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다투던 친구로부터 고탈을 당하는 꿈 짠 안 풀리던 일이나 말썽, 곤란, 괜히 순탄하게 호전되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과 이로움을 얻게 된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맞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재산을 얻게 된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이 생기게 되고 도박을 하면 큰 돈을 따게 된다. 강도에게 흉기나 주먹으로 얻어맞아 피를 흘리거나 살해당하는 꿈 재수가 트여서 이권과 금전이 풍성해지고 알성이나 장애 등 근심과 우한이 해소된다. 피를 흘리지 않는 경우는 별로 이로움이 없고 오히려 굳은 일에 휘말리고 손실이 발생한다. 예방주사 맞는 꿈 주의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악재에서 벗어난다.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꿈 직장에서 승진 실업자는 취직, 사업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꿈이다. 얼굴에 주사를 맞는 꿈 직장이나 집안일에 변화가 있게 된다. 부처에게 두들겨 맞는 꿈 질병에 걸릴 징조이며 병마로 오랫동안 괴로울 것이다. 유령이나 도깨비 귀신에게 두들겨 맞는 꿈 질병이나 돌벌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생겨 어려움과 장애를 겪게 된다. 상대방에게 돌로 얻어 맞는 꿈 찬반 양당 간의 논평 또는 시비를 받는다. 다리에 총을 맞는 꿈 처녀라면 총손 사람과 결혼하고 기운녀라면 임신, 남자라면 윗사람을 존경하는 꿈이다. 처녀가 허벅지에 탄원을 맞는 꿈 청어를 받아들이고 유부녀가 맞으면 잉태하며 학생은 입학, 진학이 된다. 누군가에게 실컷 두들겨 맞는 꿈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심한 비난받을 일이 생긴다. 신령이나 부처에게 맞는 꿈 큰 불상사나 재난, 우한을 치르게 될 흉무이다. 깡패나 괴한에게 폭행을 당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꿈 폭탄 세례 속에도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과 신앙으로 발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 위지관철, 사필귀정, 진인사 대천명이 있다. 세신이 바랫다 간 맞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분수에 맞지 않거나 불안하다. 침술원에서 몸의 침을 맞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질환이나 교통사고를 당한다. 놀림을 당한다. 돌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을 막고도 태연하게 걸어가는 꿈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 돌산에서 굴러떨어진 돌에 맞는 꿈 학계나 언론계에서 자기 작품, 사업 등의 평가를 받는다. 교육을 등에 맞는 꿈 협조자가 사업 또는 작품 성과로 호평을 받아 연기해진다.